김성은 동지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한 너를 거쳐올렸습니다.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위대한 사명감을 오수영 동지, 내각 부총리, 박힘 동지를 들었던 일꾼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전체 군위!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지 건설에 착공을 알리는 발표, 장최한 전체 군민, 건설자들은 성리의 신심 드높이 총 돌격하여, 새로운 화성 속도 화성 신화를 창조할, 사회주의 본화가를 불안듯이 일사 세우고, 수도 건설의 전성기를 이어나갈 철석의 의제는, 눈치에 대한 경제는, 소프트와 함께 철석의 의제는, 서로를 위치하는 dancer 장최한 이전, 반전이 전성돼지 않으면,